자, 원으로 오디션 준비를 할 거야 그러면 그 오디션 영상에 우리 가게 제품들 PPL 좀 하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지금? 아, 제품 잘 팔리려면 PPL 해야지 무슨 PPL을 해, 오디션 영상에? PPL 하지 마, 알았어? 왜 이렇게 갑자기 화내? 아니 뭐 별력이 아닌데 그렇게 화내 영화 오디션 영상에 왜 PPL을 해? 왜 PPL을 해? 미쳤네, 이협했네 자, 한 번 해보자고 정마담, 김혜수 네가 해 내가 백윤 씨가 아저씨 해가지고 맞춰보는 장면 한 번 해보자고 자, 한 번 갈게요, 레디, 액션! 정마담, 호흡 좀 한 번 맞춰볼까? 내가 귀를 만지면? 판돈을 키워라, 그렇지 내가 어깨를 만지면? 시선을 끌어라, 그렇지, 그렇지 내가 코를 만지면? 빈츠를 보여줘라, 뭔 소리야? 너, 팬티 빈츠, 그게 맞는 라임이야, PPL 하지 마, 응? 이거 하지 마 정신 못 차리고, 이거 진짜 알았어 그러면은, 저기 수엄마가 짝귀에 폐석구 알았어, 알았어 석궈주이소, 오가라고 자, 레디, 액션! 석궈주이소 석궈주이소 오, 좋다, 감자 부셔 부셔중 아니요, 인자죠! 온속도 잘못했네, 씨!